네? 아니 그런 거 같아서 너무 잘생겼어 너 너의 온 길 모두 다 진짜란과 불안같은 고문 손을 잡고 싶지만 내 운명일까 Just ride on me Ride on me 너에게 다가야 할 수 없으니까 내게 부러주린 운미 없어 We found something Don't Don't what? Don't give me hope Don't give me hope Don't let me go 저 차 안에 타깃입니다 내밀을 수가 없고요 그 정도는 가야 할 수 없는데 진짜 두려워 있네? 아이씨 이거 너무 작은데 어? 어? 아 씨 목소리 톤이 아 그래도 아이도 들으대야 남자 목술로 하나, 둘, 셋 너무 아름답다고 너무 좋아서 조타로 조타로 아 으 네 으 데뷔 1년만에 웨이팟 최고의 아티스트를 섬다했습니다. 데뷔 2년만에 웨이팟을 쏘게 된다. 데뷔 2년만에 웨이팟을 쏘게 된다. 데뷔 2년만에 웨이팟을 쏘게 된다. 데뷔 2년 6월에 웨이팟을 쏘게 된다. 데뷔 2년만에 웨이팟을 쏘게 된다. 선우리의 희망작둥은 정훈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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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좋아해서 날 좋아해! 정윤이가 정윤이 좋아해서 정윤아 가보자 출발 정윤아 선배 정윤아 선배 정윤아 선배 막 붙인다고 팬들이 이거 붙여주고 또 막 지금 다 젊은이를 쓴다고 별납 싸운다고 너 깨르트에 가르쳐달라고 그래 Blocked, Blocked! 말도 큰일 났다. 금방. 아네 . 야, 넌 큰일 났다. 아, 큰일 났다. 오늘 하루 왔습니다. 귀요미 유자매들 있고요. 감사합니다. 사랑해. 자 승현 우정현 크로스. 고맙다 얘들아. 짜잔. 뭐야. 싫어. 정현이 팬이라고. 아 예 그 멤버 중에. 정현 씨. 정현 씨. 정현 씨. 죄송한데. 정현이 한번 나와. 왜요 뭐 정현 씨 왜. 이 세상 모든 정현이 당신 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고요. 당신들이 뭐.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정현. 정현. 보이시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정현이야. 여기 옆에 너를 되게.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렇습니다. 어 희사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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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 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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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너가 고유 Cruise에서. 너무 좋으시네. 하하하. tale 의사의, 난 안 되는 camera 어느 정도였거든요. 하하하. 하하하하. depth에 наверное Значит magazine. worth carta. та금만 배송비 시 화이트wa. 하하하하. 그 메다 верх면 차도... 저 작업하지 않겠네. 두부의 전체가icus 심각합니다. 아 왜 방송을 봐요? 아 왜 방송을 봐요? 아. 아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얼굴이 막 상상이 되는데 야 그러면 좋아하는 거 아니지. 하나 둘 셋 박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와인아 밀리언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 1위 후보였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을 하고 계신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신의인데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는 1위 후보에 올랐는데요 정말 믿기지가 않고 감사드립니다 샤샤샤 네 불타운을 오르내려 멋지게 컴백하신 방탄소년단 분들의 컴백을 통시에 1위 후보에 올랐어요 소감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컴백하자마자 1위 후보가 되어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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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쁘고요 아미 여러분들께 많이 사랑받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네 요즘 가장 핫한 두 그룹이시잖아요 트와이스와 방탄소년단 1위 세레머니 그래서 듣고 싶은데요 만약 1위를 하게 되신다면 어떤 세레머니를 보여주실까요? 네 오늘 뮤직뱅크가 저희 정국이까지 첫 완전체보대인데요 오늘 1위 한다면 정국이를 꼭 행가래를 쳐주셨습니다 네 저희는 엔딩 포즈로 외모 몰아줄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1위는 누가 될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내일의 결과만큼 궁금한데 TV 무대가 잠시 펼쳐집니다 네 모두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누나야 심심한데 게임 말고 게임 말고 일곱 자녀이와 모모의 방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돼요 성장에서 오는 장면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들체는 다행히 수많은 장면을 했어요 어디서 잘 모르겠어요 저기.. 자녀이와 다행히 수많은 장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선의 장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기회에 누나는 장면이 제 생각에 열어받는 장면이 내니 키에 아는 사람으로는 오바리코기코 너님은 어디에 없었는지? 한글자막 by 한효정